이번에는 커비 로프트 루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비 중에 하나구요 꼭 알아야 할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커비 로프트 로프트 바이 스플라이는 별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체크 표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공면을 만들어 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몇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요. 눌러 보시면 공면의 어떤 그 모양들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세그먼트 이렇게 추가해 보시면 세그먼트가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라인으로 뽑아 낼 것이냐 이런 걸로 같이 할 거냐 옵션 체크해 주는 거고 네 이런거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씩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체크하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얘를 볼게요 다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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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크로즈를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닫히는 모양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비로프트를 봤는데 커비로프트에서 재밌는 점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방향이 바뀌지 않네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네 얘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체크한 다음에 이런 옵션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지금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선이 진행하는 방향을 그래서 좀 모양이 좀 지금은 정상인 모양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끔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주면 모양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 잘 돼 있는 형태를 네 바꾸다 보니까 됐죠. 그래서 얘를 다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모양을 이렇게 보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점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커비로프트 로프트 얼룽 패스는 음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라인들이 지금 자 떨어져 있어서 웰드를 한번 해줄게요. 이런 커브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게 좋아요. 그래서 네 커브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선택하고 다시 할게요. 자 커비 로프트 커비 로프트 로프트 얼룽 패스는 클릭을 하고 일단 커브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면 있죠. 면 클릭하고 여기도 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옵션 중에 네 얘를 누르면 잘 보세요. 여기 얘가 이렇게 중앙을 센터로 가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네 이상하게 되죠. 네 얘를 누르면 네 여기 이 면이 좀 네 이상하죠. 네 이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게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 메소드 방식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두 가지 수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라인을 남길 건지 뭐 이런 것들 옵션은 비슷하구요. 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커비 로프트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커브들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마지막 것까지 볼게요. 커비 로프트 로프트 스킨 컨투어 얘는 네 이렇게 생긴 얘를 네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얘를 바로 누르면 네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만약에 음 미러를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죠. 그래서 음 이렇게 면이 이제 그 이 면을 생성하는 조건을 잘 보면 이 커브들이 이렇게 네 방향에서 잡고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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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돼 있다 하면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공면들을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커비 로프트는 이런 거다 라고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다른 좀 유용한 영상도 이 영상 뒷부분에 링크를 좀 해 둘 테니까 그것들도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비 로프트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룹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